인간의 공장 여보! 어? 나 달라질 거 없어? 모르겠는데? 나한테 권칩이 없지? 머리 잘랐지? 아닌데? 아 화장품 바꿨구나 똑같은 건데? 레깅스 샀네 3년 동안 입는 건데? 솔직히 모르겠어 자기는 얼굴이 이쁘니까 뭘 해도 어울려 아니 봐봐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? 왜 대답이 없어? 확실히 쪘지 전혀 제대로 봐봐 쪘잖아 찐 것 같진 않은데? 뭐라는 거야 누가 봐도 쪘구만 뭐 살짝? 살짝이 월만큼이야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? 뭘 자세히 봐 그냥 딱 봐도 쪘구만 그렇게 하니까 좀 찌긴 했네 아 심각하지? 아니야 점심 먹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정도? 이게 어떻게 일시적이야? 그동안 사여서 생긴 살이지 두 끼 정도? 화장실 갔다 오면 싹 들어갈걸? 똑같은데? 아니야 들어갔어 아까랑 전혀 다른데? 똑같은 것 같은데? 아까랑 똑같지 않아? 아니야 완전 완전 들어갔어 확실히 줄자 줘봐 줄자? 아 원래 26이였어 몇몇 나와? 25.8? 진짜 빠졌네? 나 그럼 오늘 파스타 먹어도 되겠다 근데 그거 먹으면 찌지 않을까? 저녁인데 그치 좋지? 살 좋지? 쪘네 원래 이렇게 볼륨감이 좋았나? 볼륨? 원래 가슴에도 살이 붓나? 붓긴 붓지 왜 많이 꺼렸어? 와 끝났다 자기 여름에 다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? 뭐가? 어떤데? 확실히 볼륨감이 있으니까 얼굴은 더 작아보이고 허리는 더 슬림해 보인다 와 이런 몸에 만들기 쉽지 않은데 가슴살 때문에 쪄 보였구나 전혀 안 쪘어 대단한데? 그런거 같네 고마워 후